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자 로지 모형으로 정산한 통행시간 분과 통행비용에 대한 형용함수 개수가 각각 마이너스 0.017 마이너스 0.005일 때 통행시간의 가치는 뭐냐? 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그렇죠? 통행시간은 몇 분으로 나와있어요 지금? 통행시간은 분의 개념으로 나왔죠? 통행시간은 분이다 자 통행시간 같이 같이 자 근데 분 개념으로 나왔어 자 거기에 통행시간 개수 알파가 얼마에요? 마이너스 0.017 017 이렇게 되어있죠? 자 그리고 우리가 통행비용 1은 마이너스 0.00005 그렇죠? 이거 0자 조심하세요 00005 저도 0자 이거 3개 4개 이거 틀려갖고 답이 안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? 자 그리고 여기서 통행시간 가치를 뽑는데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단위야? 분 단위로 나왔다고 분 단위 분 단위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답에는 뭘로 뽑으라고 얘기를 해놨어요? 지금 자 원당 시간으로 뽑아달라 시간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? 1분당 요만큼이니까 시간당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몇 분을 곱해줘야 돼? 60분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렇죠? 60분을 곱해줘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? 자 여기에 60분을 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? 202,0401퍼 자 시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절차상 어떻게 풀어주는 문제입니까?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공식을 알아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식으로 넣어 들어갈 때 여기는 분 단위로 돼 있다? 답은? 시간 단위로 돼 있다? 그러니까 분을 뭘로 바꿔준다? 시간으로 바꿔준다 이거까지 여러분들 체킹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근데 여러가지 문제들 패턴 우리가 기초 문제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시간 개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분노로 주어지고요 그렇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또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 부분 자 소비자 잉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부분 잠깐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자 여러분들이 잉여라고 하는 게 뭐예요? 잉여 잉여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잉여 즉 남게 되는 남게 되는 이익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적인 측면 남는 거죠 잉여 잉여분 하면 남는 거 그런 식으로 한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교통 부분에서 어떤 시설들의 개선이라든지 자 다른 어떤 교통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잉여분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남게 되는 어떠한 것들을 뽑으라 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컨슈머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죠 컨슈머 서플러스 그죠 자 영어는 잘 모르지만 컨슈머는 알아요 고객이라는 걸 알죠 그죠 소비자 고객이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서플러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야 그죠 고객 플러스다 라는 거죠 자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볼게요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재화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그 중에 남는 거죠 내가 백을 샀다 백은 남자들은 백은 많이 안 사지만 백이라고 합시다 백을 샀는데 백만 원의 가치를 지불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백이 15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어 나중에도 봤더니 자 그러면 아주 땡큐죠 50만 원이 뭐야 잉여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있는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산출이다 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같이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위쪽 항이 이제 C값 자 그 다음에 이쪽이 Q값 자 그래서 여기 코스트에요 자 코스트 자 코스트고 여기 퀀티티 퀀티티 자 퀀티티 물량 양이에요 양 퀀티티 자 퀀티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와 퀀티티가 어떤 반비례 관계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고요 요렇게 보고요 요렇게 볼게요 자 그림은 그렇게 했는데 그림에 나와있는 핵심 내용은 작네요 자 코스트가 코스트 C1에서 코스트 자 C1에서 C2 그죠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퀀티티가 즉 양이 Q1에서 Q2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공식으로 돌아볼게요 공식으로 돌아볼게요 자 소비자 잉여 증가분 소비자 잉여 증가분 자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자 어디 부분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사다리꼴 자 면접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전혀 못하시겠죠 그죠 자 요기에서 요거 자 우리가 요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주면 자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요게 소비자 잉여 파트다 라는 거죠 자 소비자 잉여 부분 자 사다리꼴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거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 계속 제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 사다리꼴이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생기게 사다리꼴이에요 그죠 요렇게 그냥 직선으로 요렇게 네모하게 생기게 사각형이고요 그죠 자 사다리꼴 이 면접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윗변 그 다음에 밑변 자 그 다음에 높이 요렇게 보면 윗변 플러스 밑변 나누기 2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높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밑변은 뭡니까 윗변은 뭐예요 Q1이죠 그죠 Q1 자 그 다음에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Q2 자 Q2 자 그걸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죠 2로 나눠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 뭐가 됩니까 C1 마이너스 C2 맞습니까 그죠 C1 마이너스 C2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다 이게 뭐다 소비자 잉여 증가분에 대한 자 해당 공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Q1은 뭐예요 기존 시설의 교통량 즉 승객수를 얘기하는 거죠 양이니까 기존 기존 교통량 뭐 승객수 양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Q2는 당연히 개선 후겠죠 개선 후 자 교통량 승객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형으로 넘어오면 C1은 뭐예요 기존 교통의 시설비용 교통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기존 교통비용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개선 후 교통비용 개선 후 교통비용 교통비용 그죠 네 이렇게 공식을 성립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 이 공식이 태어난 걸 보고 바로 핵심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교통비용과 교통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이 그린과 같을 때 자 기존 시설에 의한 교통비용이 C1 그죠 자 그 다음에 교통량이 Q1 기존이에요 기존 기존이죠 요 점이 기존 점이야 그죠 자 기존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개선한 후에 교통비용이 C2 그리고 자 그 양이 Q2다 라고 하면 소비자 인여 증가함은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 부분이 요 공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 그래프다 자 이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죠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를 묶어서 패키지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많이 풀려요 네 됐습니다 자 요정도 보고요 자 뒤쪽에 이제 우리가 예상문제라든지 기출문제 가면 요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풀이 문제가 나와요 Q1이 얼마였고 Q2가 얼마였고 C1이 얼마였고 C2가 얼마였다 그러면 요 공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제성 분석기법 즉 얼만큼 자 그러한 교통계획 대안이 경제적으로 뭡니까 이익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기법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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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